2. 약속 1. 남궨 1. 전화하지 마세요. 2.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3. 음식을 가지고 오지 마세요. 4. 사진을 찍지 마세요. 답안 2.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2. 전화해도 돼요. 3. 음식을 먹지 마세요. 4. 사진을 찍어도 돼요. 답안 1. 컴퓨터 써도 돼요? 4. 예. 컴퓨터 써도 돼요. 5. 담배 피워도 돼요? 5. 아니요. 담배 피우지 마세요. 5. 등산할 때 라이터를 가지고 가도 돼요? 5. 아니요. 안 돼요. 5. 라이터를 가지고 가지 마세요. 6. 책에 글씨를 써도 돼요? 6. 아니요. 안 돼요. 쓰지 마세요. 6. 답안 6. 답안 6. 답안 기숙사 방에서 요리를 해도 돼요? 아니요, 안 돼요. 요리를 하지 마세요. 그럼 음식을 먹어도 안 돼요? 아니요, 음식은 먹어도 돼요. 기숙사에서 빨래를 해도 돼요? 네, 해도 돼요. 기숙사에서 담배를 피워도 돼요? 아니요, 안 돼요.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답안 Số 3. Hãy nghe đoạn hội thoại dưới đây và trả lời câu hỏi. 민재 씨, 저 좀 도와주세요. 한국어 숙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요? 오후에 시간이 있어요? 네, 오후에 시간이 있어요. 그럼 오후 2시에 휴게실에서 만날까요? 휴게실은 시끄러우니까 교실에서 만납시다. 네, 좋아요. 오후 2시에 교실에서 만납시다. 답안 민재 씨, 저 좀 도와주세요. 한국어 숙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요? 오후에 시간이 있어요? 네, 오후에 시간이 있어요. 그럼 오후 2시에 휴게실에서 만날까요? 휴게실은 시끄러우니까 교실에서 만납시다. 네, 좋아요. 오후 2시에 교실에서 만납시다. 답안 민재 씨, 저 내년에 한국에 가요. 그래요? 정말 축하해요, 희앤 씨. 하지만 한국말을 잘할 수 없어서 걱정이에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지금부터 한국말을 더 열심히 공부하려고 해요. 민재 씨도 많이 도와주세요. 네, 알겠어요. 하지만 너무 공부만 하지 마세요. 건강에 나쁘니까요. 그럼요. 그리고 민재 씨한테 한국말만 해도 돼요? 좋아요. 우리 말할 때 꼭 한국말만 합시다. 약속이에요. 네, 약속이에요. 네, 약속이에요. 답안 답안 여보세요. 반 씨입니까? 저, 이윤아입니다. 네, 윤화 씨. 저 반입니다. 미안해요. 약속 시간에 좀 늦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요? 네. 제 차가 고장 나서 버스를 타고 갈 거예요. 그럼 버스를 타지 말고 지하철을 타고 오세요. 지금 자동차 사고가 났으니까요. 네, 알겠어요. 30분쯤 후에 만나요. 그럼 4시 30분에 만나요. 그리고 늦어도 되니까 조심해서 오세요. 답안 답안 1. 퇴타 1. 퇴타 2. 퇴타 2. 퇴타 3. 퇴타 3. 퇴타 2. Bonnie. 4. 땅 5. quasi 벌써 대학생이 됐어요. 5. 미ây 4. TAZ 이케아 5.kęata 마, 다 끝났으니까 이제 가셔도 돼요. 일곱 시가 됐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모두 학교 식당으로 갔습니다. 어제까지 학교 식당은 6시에 식사를 해도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7시 이후에만 식사할 수 있습니다. 7시 전에는 식당에 가지 마세요.